안녕하세요 션슈입니다 오늘은 레트로 션슈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짜잔 추억의 종이뽑기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전 이거요 도전 확인을 해볼게요 도전 힘내세요 송 부르기 5,6,7,8 여러분 힘내세요 션슈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션슈가 있어요 저만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나비가 쇼슈를 닮았기 때문에 승리가 나왔는데요 이쪽 저쪽 사행시 밍쇼는 브론즈가 뭘까요 브론즈 나왔는데 정말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볼콕이랑 윙크 동시에 하기 그럼 쭈밍쇼의 귀여운 미션은 잠시 후에 확인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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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